연주자의 많은 것을 담아낼 수 있으며 연주자 또한 연주를 통해 본인의 많은 것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주만 듣고 연주자 맞추기 컨텐츠를 한번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운 만큼 엄청난 분을 모셔봤는데요. 자동 피아노 몰래카메라에서 큰 활약을 해주신 정소윤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피아노스티 정소윤입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맨날 첫소리만 들으면 안다고 이렇게 큰소리 빵빵 쳐놨는데 정말 이걸 할 수 있을지 약간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마쳐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리고 컨텐츠의 공평성, 다양성을 위해 비전공자 심사위원분 또한 모셔봤는데요. 공대생이지만 약 2년간 또모 편집을 하면서 엄청난 연주자분들의 연주를 많이 들어서 귀가 열리신 또모 피디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또모 피디고요. 편집에 좀 더 포커스를 두고 있는 그런 피디입니다. 반갑습니다. 터당깨가... 아유 까먹었다. 터당깨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제가 한 번 오늘 반전을 한 번 주겠습니다. 오늘 A연주자와 B연주자 두 분의 연주자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처음에 두 연주자의 연주를 들으신 후에 특징을 파악하시고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연주를 들으시면서 이 연주가 A연주자의 연주인지 B연주자의 연주인지 맞춰주시면 되는 콘텐츠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아서 힌트를 조금 드리자면 A연주자는 사회초년생이고요. 그리고 B연주자는 국제콩쿠르 우승 경력이 있으신 사회초년생은 아닌 연주자분이십니다. 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실험을 했을 때 실력자 두 분을 모셨는데 저는 실력자가 아니에요. 저도 아니에요. 교수님이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헷갈리실 것 같아요. 저도 만약에 제가 듣는 입장이라면 저도 못 맞출 것 같아요. 저는 자신이 없어요. 교수님들은 워낙에 정말 잘 들으시기 때문에 아마 맞추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최대한 헷갈리게 만들겠습니다. 네, 그럼 A연주자 들어보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특징은 혹시 파악을 하셨나요? 네, 제가 듣기에는 일단 여기가 울림이 많은 그런 연주홀이어가지고 두 번째 연주자는 소리가 더 웅장하고 더 무게감이 있어서 스케일 자체가 좀 크신 분인 것 같고 첫 번째 연주자는 조금 특히 좀 얇고 아기자기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여기서 이제 울림이 많은 노래에서 좀 더 깨끗하게 좀 들렸던 것 같아요. 둘이 좀 다르긴 한 것 같은데 섣불리 말을 못하겠네요. 아무래도 졸업생 분이 그래도 아무래도 노련미가 더 있으신 것 같아서 뭔가 B의 연주가 노련미가 더 있었다. 뭔가 좀 과하게 하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제 생각입니다. 그럼 이제 A, B 순서를 바꿔가면서 총 3번에 맞춰서 할 텐데 오늘 라운드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라운드입니다. 첫 번째 라운드입니다. 두 번째 라운드 mort인데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 보고 한 번 낙서처럼 해봤거든요. 근데 이런 글자가 나왔습니다. 서울대 이분이 제가 볼 땐 사회 초년생 서울대 분이신 것 같아요. 굉장히 연주가 모범적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자동으로 처음 첫 번째가 첫 번째가 서울대 사회 초년생 분 교수님은? 어떻게 하죠? 전단된...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번째 연주자분이 훨씬 소리가 더 웅장하고 스케일이 큰 느낌이어서 그분이 자기가 그런 장점을 알고 그런 곡을 고르신 것 같기도 하고 두 번째 지나친 연주자는 아까 얘기한 그대로 아기자기하고 좀 예쁜 그런 곡이었고 또 그런 매력을 드러냈던 것 같아서 반대입니다. 죄송해요. 온다고 모르는 거예요. 네. 2라운드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국인 교수님은 오직이 오직 한 번에 오직 한 번에서 오직 한 번에 오직 한 번에 오직 한 번에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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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리는.. 하기 전에 먼저 커튼을.. 떨리는데요? 왜 떨리지? 살짝.. 동영상.. 누가 해? 사실 그 교수님은 만점을 말해줬어요 그 말은.. 아니에요. 답은.. 아니에요. 첫 번째 삐인 거 맞췄잖아요. 마지막에 그 선생님이 되게 거침없고 엄청 소리 되게 웅장하고 이제 정말 학교 다닐 때 4년 내내 그 소리밖에 못 들었어요. 근데 나는 되게 고쳤다고 생각하는데 안 고쳐졌나 봐요. 저는 이제 학생들 많이 연주를 듣고 그리고 입시평가나 이런 것들 할 때 이렇게 막 치고 하는 것들을 많이 해서 생각보다 잘 맞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두 분 다 굉장히 자기 개성에 맞게 너무 잘 쳤기 때문에 그걸 막 고친다 이런 것보다 잘 살려나가시면 너무 좋은 연주자들이실 것 같고 오늘도 너무 또 제가 다 맞춰서 너무 기쁘고 아주 즐거운 그런 시간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어려운 걸로 다음에 뭐 더 어려운 걸로 저를 불러주세요. 해야 돼요? 안 하겠습니다. 일단 3라운드 같은 사람이 한 거 빼고는 다 치이가잖아요. 치이 다음에 나오게 되면 제 직감의 반대로만 하면 만점이니까 저는 떳떳합니다. 비정공생 화이팅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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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